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화살표를 한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색깔이 조금 까니까 제가 좀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하고 자 여기서 이거 지우고 계세요. 글씨 쓴 것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 현재 이게 프로젝터 잖아요. 프로젝터죠. PRUJECT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16대 9로 하고 요 16대 9로 터치합니다. 16대 9 16대 9 여지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요. 제가 그걸로 하나 가져오겠어요. 여기에서 자이언 풍경을 하나 가져오겠어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만약에 크로마키를 한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레이어에 들어가세요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죠. 이리로 들어가서 화살표 하잖아요. 이렇게 화면 녹화는 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그 다음에 크로마키 뉴에 가서 여기 크로마키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크로마키가 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뭘 가져올까요. 자 여기서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제가 이거 춤추는 양반이 이 양반 거 가져오겠어요. 스파이더맨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크로마키를 여기 터치합니다. 이게 터치해서 크로마키 터치해서 적용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이 스파이더맨 있죠. 이 사람이 춤추는 게 납니다. 프리해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화면이 이와 같이 동그라미 한다든가 화살표 한다든가 혹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쓴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을 지우고 또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색깔을 다음에 노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굵기를 조금 굵게 굵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우고 화살표 하고 상당히 굵어졌죠. 이걸 더 가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가늘게 좀 하겠어요. 그걸 저를 가늘게 하고 노란색을 해 볼게요.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에 없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서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면 이것이 어떤 앱이냐면은 듀얼 리코드라는 것입니다. 듀얼 리코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없으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듀얼 리코드를 찾아서 설치를 하시고 만약 듀얼 리코드가 찾기 어려운 분은 저에게 뭐 이래 하면은 약간의 수수료를 내면은 제가 설치해 드립니다. 이것이 화면에 글자 쓰고 글자 쓰고 그 다음에 표시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앱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면 참 편리하겠죠. 이상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녹화하면서 글자도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글자도 쓰고 하는 앱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